지난 26일 포항제철소의 고로철거 발파 작업이 포항시민에게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논란이 되자 포항시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포항시는 포항제철소 내 발파 작업 당시 방진막과 살수시설을 운영했는지,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. 또 충분한 소통 없이 발파 작업이 이뤄지면서 지진으로 고통받았던 시민들이 다시 한번 큰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며 포스코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.